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4장 36절로 40절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모나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의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 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반 평안히 쉬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에 처음으로 한 생각이 무엇입니까?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잠에서 일어난 저 순간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한 첫 번째 단어, 말,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면서 우리의 생각, 머리에 생각하는 것이 예수 그리토의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이길 원합니다 우리들의 하루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로 고백하는 우리들의 말이 주님,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고백이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고난주간 목요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인류를 향한 뇌속의 십자가를 지시려고 그 십자가의 길에 선 그 전날 그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이날의 주님께서는 제자들하고 함께 6월절 고룩한 음식을 나누시고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요 그리고 예루살렘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에 있는 언덕산 그곳에는 올리브 나무가 많아서 감남산, 올리브산이라고 하였고요 그 한쪽 언덕에 있는 겟세마네라 일컬어지는 곳 그곳에 올리브 기름을 짜는 그 기름 짜는 틀이 있어서 그것을 겟세마네라고 불렀던 그곳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셔서 거기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십자가의 길을 향하여서 저 골짜기 너머에 보이는 그 성전 그 뒤에서 그 갈보리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치실 것을 생각하시면서 주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그 뜻을 따라 가는 길에 순종에 결단을 하시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겟세만의 기도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주님의 뜻을 향한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서 순종하기 위한 순종의 기도이고 순종의 자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온라인으로 연합하여 기도하는 이 기도의 자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겟세만의 동산 순종의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의 자리에 세 제자를 이끄십니다 초청하십니다 부르십니다 다른 제자들은 저 아래쪽에 거기 앉아 쉬라고 하시고요 베드로 야구보 요한 이 세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라고 주님께서 이 세 제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가시리는 그 십자가의 길 주님께서 고난당하시는 그 순종의 길에 함께하는 기도자가 되라고 초청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 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순종의 기도는 함께하는 자리 함께하는 사람으로 시작되어집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부르심 속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 영적 리더와 함께하는 믿음의 형제의 자매들과 함께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지금 너무나 많은 제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서 있습니까 그런데 어떠한 시대의 상황과 환경에서라도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목회자들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난 주간에 온난원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나 되어서 연합 기도회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혼자서 또는 교회에서 교회가 독립적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목회자와 함께 성도들과 함께 그리고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순종의 걸음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으라고 순종의 길을 함께 걸으라고 순종의 기도의 자리 함께 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문조회와 이 민족의 문제를 놓고 이 시대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주님과 함께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응답과 주님의 생명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10편 133편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고하미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머리에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옥기까지 내림 같고 홀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왁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 이로다 함께하는 기도와 그 함께하는 은혜 속에 주님의 생명의 역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가는 그 길에는 고민과 슬픔이 함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고민의 언덕을 넘어서 우리는 순종의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나의 고민을 기도의 자리에 나와 내어놓을 수 있을 때 나의 슬픔을 나의 아픔을 나의 말할 수 없는 상처와 고통과 감당하고 다스릴 수 없는 그러한 감정들을 감당할 수 없어서 죽을 듯 힘든 그러한 일들을 우리들이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가야 합니다 때로는 믿음의 성도들이 와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 너무 힘들어서 교회에 나갈 수가 없어요 특별 새벽 기도인데요 목사님 너무 힘들어서 너무 슬퍼서 너무 괴로워서 예배당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요 그래요 얼마나 힘드세요 너무 힘드시지요 그런데 권사님 그런데 성도님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께 그 고민을 그 괴로움을 그 문제를 그 힘든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의 위로와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됩니다 기도가 안 되기 때문에 더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 주님께서도 얼마나 힘드셨는지 주님께서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믿으며 신앙생활하는 것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에 가볍고 기쁘고 즐겁고 영광스러운 일들도 있지만 적지 않게 많이 고민되고 부담스러운 십자가의 길 그 어려운 길로 인도하실 때가 많습니다 올리브산에서 올리브기름을 짜는 그 틀 옆에서 그 동산에서 주님께서 그 주님의 머리를 누르고 쥐어 짜는 듯한 앞으로 가시는 길 고난의 길 그 복잡한 그 고민과 고통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기도하십니다 저도 목회 여정을 오면서 중요한 선택을 할 때에 목회의 중요한 자리에 서 있을 때 얼마나 고민이 많은지 모릅니다 이 교회에서 사역을 해야 되나 하나님께서 정말 이 사역의 길로 교회 부임으로 인도하시는 것인가 어떤 것이 좋은 것인가 주변의 다른 분들은 그건 좋은 선택이 아니라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고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것은 지혜로운 게 아니라고 그렇게 저를 생각하고 권면을 해 주시기도 합니다 너무나 많은 생각과 고민이 있는 그 자리 근데 그 자리에서 기도할 때에 그 복잡한 문제들이 단순해집니다 마음의 복잡한 생각이 단순해집니다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그게 분명해지고 뚜렷해집니다 그래서 주님께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혼란과 복잡한 생각들을 단순하게 정리해 줍니다 기도는 우리의 두렵고 걱정되는 마음을 담대하게 해 줍니다 기도는 슬픔의 강을 건너서 고민의 산을 넘어설 수 있게 해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염려와 우리의 근심들을 그냥 그대로 두지 말고 우리는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 앞에 나와서 그 고민의 강을 건너며 그 슬픔의 강을 건너며 그 고민의 언덕을 넘어서서 주님의 주시는 은혜 안에 거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빌리포스 4장 6절을 통해서 바울사도의 입술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려라 그래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랑하는 성도들 고민이 되십니까 답이 없습니까 복잡합니까 우리는 그 고민을 딛고 넘어져서 아니 그 고민을 기도의 자리에 내어놓고 주님의 인도와심 속에 서야 됩니다 사명의 길을 갈 때에 큰 고민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큰 고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와심을 받으려고 할 때에 큰 고민이 있습니다 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 길을 맡기실 때에 그 일을 맡기실 때에 그 길을 이끄실 때에 주님 앞에 기도해 보면 주님과 함께 기도하면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이끄시고 그 고난의 산을 그 고민의 산을 넘게 하십니다 우리는 기도의 깊은 자리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기도의 내용을 보면 아빠 아버지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시오니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자신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순종의 기도입니다 우린 너무나 많은 때 아니 모든 일에 우리의 뜻을 우리들이 원하는 것을 우리들이 원하는 방법들을 우리들이 원하는 대로 기도하며 구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구하셨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셨을까요? 하나님 아버지를 진정으로 알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 아버지를 고백할 수 있을 때 그 신뢰와 사랑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의 결단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 그렇게 부르시며 기도하시는 이 말씀이 제 마음에 부딪혀집니다 감동이 되어집니다 저에겐 두 딸이 있는데 둘째 아이가 지금 26살이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서 애가 미국 버지니아에 가서 대학을 다니고 간호학을 공부해서 이제 이달 말부터 종합병원에서 버지니아에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방학 중에 우리 교회에 와서 특별 새벽 기도를 함께 했어요 근데 특별 새벽 기도 새벽 기도 한 시간 끝나고 제가 목양실에 들어오는데 목양실에서 이 아이가 눈물을 퐁퐁 쏟으면서 울고 있어요 야, 왜 그러니? 무슨 일이 있어? 그랬더니 아빠, 목사님 아빠 주님께서 오늘 저를 만나 주셨어요 주님께서 오늘 제게 오셨어요 주님께서 오늘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위로해 주셨어요 얼마나 주님께서 저를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주님께서 우리 엄마, 아빠를 사랑하시는지 주님께서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시는지 그 말씀을 해 주셨어요 주님을 깊이 만났어요 두 아이 중에 언니는 일찍부터 하나님 앞에 사역에 헌신된 삶을 살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이 둘째 아이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면서도 하나님 저에게 너무 부담스러운 건 맡겨주지 마세요 제가 하고 싶은 것도 많고요 해야 될 일도 많고요 결혼도 해야 되고요 아이도 낳아야 되고요 그리고 또 제가 성취하고 싶은 일들도 있고요 소소한 행복한 삶도 누려야 되니까요 주님 오시더라도 그 다음에 오셔야 돼요 그리고 저에게 주님 너무 부담되는 일은 고과하지만 해 주세요 이렇게 했던 아이인데 주님을 깊이 만나고서 고백해요 아빠 제가 저는 그렇게 얘기하게 했었는데요 이제는 다르게 이야기할래요 제가 제 삶에 시원하게 공부하며 싸우면서 그렇게 이루고자 했던 건 성취하지 못해도 결혼하지 못해도 자녀를 낳아 기르지 못해도 제 삶의 행복들을 누리지 못해도 그것을 누리는 것보다 지금이라도 주님이 재림의 주님이 오시면 너무 좋겠어요 그게 더 좋겠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시면 그래서 저를 부르시면 제가 달려가서 안기면서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뭐라고? 아빠 왜 이제 오셨어요? 라고 이야기할 것 같아요 얼마나 감동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무엇보다도 주님 한 분이면 하나님 한 분이면 주님이 오시면 된다고 하는 그 고백을 함께하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자문 3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사 하나님을 구하는 사 신명기 6장 4절 말씀에 쉬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을 경청할 때에 순종의 삶을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참 감사한 것은 저에게 두 딸이 있는데 이 아이들이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부족한데 그리고 아버지를 단임 목사로 목사님으로 인정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버지로서 단임 목사로서 아이들에게 권면하면 참 순종해서 잘 따라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감사한 것은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하는 것이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을 목사님으로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형제 사매들을 진정한 신앙의 영적 형제와 사매로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순종의 길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아빠, 아버지 로마서 8창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은 너무 힘들지만 이게 어떤 것인지 잘 모르고 너무 괴로운 것 같고 환란인 것 같고 너무 어려운 시대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하게 하신다 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인정하는 신뢰를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사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헬린 아우엔의 영성수업이라고 하는 책에 순종에 대한 챕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의 예화가 있어요 옛날에 한 조각가가 있었습니다 이 조각가가 커다란 때리 속을 놓고 거기에 조각을 합니다 정을 붙잡고 망치로 때리면서 쫓아납니다 큰 조각들이 떨어지고요 작은 조각들이 튀어나가고요 주변은 어수선하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때의 한 어린아이가 옆에서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며칠이 지나고 몇 주가 지나서 바로 그 자리에 아주 무시무시한 무서운 위험이 당당한 사자가 서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이 선생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선생님 이 조각가에게 선생님 선생님 어떻게 그 대리석 속에 사자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대리석 속에 있는 사자를 볼 수 있었어요? 라고 물어보았어요 그랬더니 조각가가 내가 대리석에 사자가 있었던 것을 안 것은 내가 그 대리석 속에 있는 사자를 보기 전에 내 마음 속에 그 사자를 알고 보았기 때문에 내 마음 속에 그 사자를 그릴 수 있었기 때문에 내 마음 속에 사자가 있을 때에 그 대리석에 있는 사자를 보고 만들어낼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현실과 문제와 우리 앞에 놓인 사명의 길에 우리는 그저 커다란 대리석만을 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메스터 플랜 하나님 아버지의 설계도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계획하신 그게 내 마음에 그려지고 믿어지면 대리석을 바라보면서도 절벽을 바라보면서도 도저히 안 되는 것 같지만 거기에 순종한 훈련을 하면서 순종의 길을 나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주님과의 관계,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 주님의 죄에게 아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주님 기도하실 때 함께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52절에 보면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렸다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도망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회의 때에 깨어 기도하지 아니하면 시험을 이기고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깨어서 기도해야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해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시험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기도해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연약하고 우리의 육신의 한계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사명을 감당하고 영적인 승리를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깨어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의지와 결단이기도 하지만 순종은 능력이고 실력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어지는 또 공관보금서의 말씀들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바라볼 때에 그들의 마음에는 원의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마음에는 소원이 있었는데 그들의 육신이 약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로다 그들이 슬픔으로 인하여서 슬픔 때문에 잠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한 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마음의 의지가 있었지만 그들의 심리적인 연약함 그들이 슬퍼하여서 그 슬픔 때문에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심리적인 연약함 때문에 육신의 연약함, 체력의 한계 때문에 신체적인 연약함 때문에 눈이 피곤해서 그들은 연약함 때문에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오면서 우리들의 연약함, 그것을 넘어서기 위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의 훈련,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약 1500년 전에 사막 교부들이 있었습니다 화려하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 세상을 떠나서 광야의 척박한 상황 속에서 은밀한 중에 주님을 만나고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영적 도전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증배인 요한이라고요 이 사람이 그 사막의 운든자에게 영적 훈련을 받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에게 마른 막대기 하나를 내어주면서 여보시오 이 나무를 심고 매일 항아리에 물을 떠다가 부어주시오 그러면 열매가 맺힐 것이오 그런데 그들이 거주하는 곳에서 샘은 아주 먼 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녁 때 항아리를 쥐고 가면 물난 항아리를 길러서 오면 이른 아침이 되었습니다 매일같이 밤을 새워서 물을 길러다가 이 마른 막대기를 땅에 심고서 물을 부어주었습니다 하루 한 달, 1년, 3년 동안 매일같이 그렇게 물을 길러다가 부었습니다 3년이 지났을 때에 그 나무에 싹이 도단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었습니다 그 열매를 따서 이 영적 지도자인 운든자는 공동체에 가서 사람들에게 그 열매를 나눠주면서 이것이 바로 순종의 열매입니다 맛을 보십시오 도저히 불가능한 일인데 말도 안 되는 일인데 할 수 없는 일인데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인데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순종해서 도전하고 매일매일 물을 길러 부을 때 우리의 연약함 속에 때로는 이해되지 않고 할 수 없어도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때로는 줄더라도 아무런 기도가 되지 않더라도 그 자리에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영적 훈련을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한 시간만이라도 한 사람만이라도 깨어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이제껏 오랜 세월 믿음 생활을 하면서 예배하면서 단 한 번이라도 순종의 길을 걸어본 적이 있습니까? 단 한 시간이라도 정말 순종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려본 적이 있습니까? 오랜 신앙 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몇 번이나 순종의 기도를 드리며 순종의 길에 섰습니까?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한 시간 한 사람도 깨우지 못함으로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땐 기도하지 못했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주님 승천하신 뒤에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들이 다락방에서 함께 모여서 뜨거운 열정으로 온전한 몸부림으로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리면서 그 열을 기도할 때 성령님이 임하시고 주의 성령의 능력과 역사 속에서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며 사명의 길을 갈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그때는 기도하지 못했지만 그때는 순종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기도하는 한 사람 순종한 한 사람 또 한 사람 주님의 제자들이 이 재단에 무릎 꿇고 모여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뜨거운 열정과 몸부림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며 주님 사명의 길 순종의 길을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갈 수 있게 하여 주 없어서 그렇게 기도하며 우리가 함께 고난의 길도 가고 십자가의 길도 가고 저 갈보리 언덕도 넘어서고 고민의 언덕도 넘어서고 부활의 주님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고 주님의 영광의 천국의 보좌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이 시간 성령님 오셔서 저희를 이 기도의 자리로 이끄신 주님 순종의 자리로 순종의 기도로 이끄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주님의 복음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여 주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특별히 내 뜻이 아닌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순종의 기도를 드리며 순종의 길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하옵소서 우리는 먼저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기도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주님을 따라 우리도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말씀하셨지요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라 이 시간도 이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 듣게 하신 것도 주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라며 순종의 길을 따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 고난의 길을 따라 부활의 은총과 회복의 은혜까지 주님과 함께 거룩히 동행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고난주가 주님의 고난당하신 십자가의 고통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또한 인류를 향하신 사랑의 대속의 십자가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십자가를 향한 그 길 골고다의 길 희생의 길 소망의 길 구속의 길을 걸어가셨던 주님의 그 길을 따라서 우리도 그 길로 순종하며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뜻을 따라 그 길에서 순종하셨던 주님의 발자국을 따라서 우리도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견본의 발자국 거룩한 발자국을 따라 걸어갈 때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기쁨을 우리도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함께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깊은 고민의 언덕을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뜻이 아닌 하늘아버지의 뜻을 구하게 하옵소서 기회 때에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시험을 이기고 사명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기에 하옵소서 마음이 연약하고 육신의 한계를 가졌다 할지라도 기도함으로 기도함으로 인하여 사명을 감당해 하시고 결국에는 영적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영혼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다 할지라도 한 시간도 깨어있지 못했던 그 제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길 순종의 길에 서서 순종의 기도를 드리는 저희들이 되기에 하옵소서 진심으로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어 주어진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뜨거운 열정과 몸부림으로 간구하고 순종하고 감당하는 삶 그 길을 힘차게 걸어가는 믿음의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의 기도를 드리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이 땅에 퍼진 전염병이 사라지게 하시고 한국 감리교회의 영적인 회복과 부응을 허락하옵소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세상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백신이 들어왔지만 아직도 회복의 시간은 멀어 보입니다 이 모든 병들이 사라지는 것은 인간의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속히 이 땅의 전염병들이 사라지고 하나님 창조하신 아름다운 땅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한국 감리교회가 다시 한번 영적인 회복과 부응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모든 감리교인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경건의 실천과 훈련을 통해서 가능한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길을 따르고 십자가의 길을 주님과 동행하며 걸어가는 모든 감리교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땅의 육적 영적 회복과 부응을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또한 간절히 간과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원하옵기는 이 땅에 퍼진 나쁜 이 전염병들이 속히 사라지게 하옵소서 이 땅을 다시 회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성의 땅으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시죠 기도할 때라 믿습니다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이러한 사명의 때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성이 다시 깨어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극신 뜻을 이루어나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또한 감리교회를 세우시고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 곁으로 인도하여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지금 교회는 회개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로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가 세상을 구원하는 교회로 온전히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영혼들을 살리고 주님의 평화를 세상에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빛과 섬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부응하게 없어서 원하는 집회를 통해 교회들이 아름답게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주님의 사랑으로 충보하며 소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모든 감리교인들에게 풍성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이 시간 풀어집고 관받는 저희들의 간고의 소리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퍼진 나쁜 병들이 속히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땅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감리교인들의 영성이 주님이 원하시는 뜻에 따라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감리교회가 육적으로 영적으로 회복되도록 부응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들의 간고와 도구와 소망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게 하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이 땅의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거두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이 땅에 이뤄짐을 목도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크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온앤원 감리교회 연합 집회를 통하여 이 고난주간 은혜를 삼화하며 말씀 듣고 간과하며 기도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생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추구하옵나이다 아멘